오, 물 날아주지? 오, 이때 가벼운 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아서... 오, 우리 많이 찾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여튼 마칭 가리꼴 같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약간 외진 오지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됐습니다. 즐겁게 동동주 마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여튼 마칭 가리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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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시원하다 와아.. 힘든다 와 끝났다 이야 그림이네 오 새하다 오 새하다 응 와, 끝난다. 야 끊는다 여기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죠? 오 잘난다. 잘났어. 형 거기말고 열로 들어가. 오! 예예 예예 그 시원합니다 아 워 kr 워 어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어 되게 시원합니다 아 시원한데요? 너무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들어온 것 같아 버텅이 너무 차고 목만 있겠어요 아 충격 멋있다 잠깐만 일반 길로다가 또 가면 돼 배는 제가 따로 해 그 밤에 뭐야 아 아 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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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